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륨카페에서 튀어나온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오직 남은 진정한 사랑이라며 비싼 목걸이도 사준 우리 사장님. 본처 아줌마한텐 미안하지만 그 자린 이제 내꺼야. 원지 가정에 있는 사장님 흔들리는 저 어떡하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잡아졌어요.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의 직원인데 저희 사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정말 너무 좋은 남편이세요. 직원들도 또 주변 사람들도 입이 마르도록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1등 신랑감이죠.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자상한 아빠 또 자기 아내한테도 다정하고 노력하는 남편. 저한테도 처음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요. 그랬는데 주변 평판을 들어보니까 원래 다른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신대요. 제가 사실 그때 좀 혼자 짝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접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사장님 유부남인 걸 알기 전에 그때 친해진 직원들한테 나 사장님 좋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 사장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장난으로 다 같이 있을 때 사장님 얘가 사장님 유부남인 건 모르고 좋아했대요. 이렇게 놀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사장님은 저를 되게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스킨십 같은 게 늘었고 저한테 비싼 선물도 해주세요. 제가 사실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고 또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서 SNS에다가 내가 갖고 싶은 거 또 관심 있는 제품들을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 갖고 싶지만 비싸서 못 샀던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걸 선물로 사주셨어요. 20만원이 넘어가는 목걸이라 부담이 돼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네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내가 사주고 싶은 거야? 이러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이것저것 다 가게에 사둬 놓으세요. 예를 들어 그게 마시멜로다. 그럼 원래는 없던 마시멜로가 거기 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집에 갈 때 가져가도 돼? 이러면서 몇 봉지를 주신 적도 있어요. 왠지 빵과 바나나가 생각나는 그런 쓴이 같아요. 그리고 제가 꽁꽁꽁 영어를 못 봐가지고 직원들이랑 막 하소연을 했는데 사장님이 원래는 사모님이랑 같이 가려다가 취소가 됐다며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본 적도 있고요. 또 사장님은 입맛이 어른스럽다 보니까 콜라나 이런 걸 잘 안 드시는데 제가 팝콘이랑 콜라 좋아하는 걸 아시고 도서관 아니 영화관에서 같이 드시더라고요. 뭔가 저 때문에 노력하시는 느낌이랄까? 걸을 때도 저를 안쪽으로 걷게 해주시고 또 손이 싫었다 하니까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민망해서 바로 뺐지만 너무 설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유부남인 거 알기 전에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포기를 했었지만 저를 이렇게 계속 여자로 대해주시니까 너무 좋고 설레는 거예요. 거기다 사장님은 매출도 많고 돈이 오지게 많으니까 차도 좋고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제 나이에 이런 차는 처음 타보는 건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집은 대출도 없이 엄청 오지게 비싼 좋은 아파트 매매해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집안 자체가 풍족해요. 사장님이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힘들면 언제쯤 도와준다고 하면서 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고 싶대요. 그저 막내 여동생처럼 신경 쓰이고 지켜주고 싶대요. 또 저는 답장을 잘 안 했지만 사장님이 먼저 연락하실 때도 있고요. 한 번은 회식 때 저를 살짝 안으시려고 했어요. 저를 좋아하시는 거겠죠? 만약 그렇다면 저도 다시 마음을 열고 싶어서요. 아니 아니 다 취소. 사실 우리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사장님은 아내분이랑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지 설레임 같은 거 없고 의무로 사는 거래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사랑 표현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했더니 제보를 살짝 꼬집으며 뭐야 질투하는 거야? 이러면서 씩 웃는데 너무 설레요. 아휴... 제가... 제가 자취 중인데 사는 집도 더 좋은 곳으로 구해주겠대요. 아내분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별로 이쁘지도 않고 또 사장님 말씀으로는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여자래요. 만약 저였다면 사장님 부모님이라면 저 진짜 잘하고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듣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됐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장님도 그래요.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저를 먼저 만났다면 주저없이 저랑 결혼했을 거라고 너무 후회가 된대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사장님을 매일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냥 제가 사장님 마누라가 되고 싶어요. 사장님의 어린 자식들도 제가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께 불붙어버린 제 마음을 막을 순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순 없으셈. 저는 분명 포기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니까요. 아내분이랑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요. 저만 허락을 한다면 같이 살고 싶대요. 좋은 집도 구해줄 능력이 되시는데 저만 허락을 하면 된다고 대답 기다리겠대요. 제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마음을 접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한 번 빠지면 미친듯이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성격인데 이미 사장님께 얼려버린 제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고 천년팔자 타고난 년 또 하나 등장했네. 왜 사냐 정말 너구들은 내 댓글 나는 무슨 삼류소설 뺏겨다 쓴 재미없는 자작인 줄 알았는데 만약 이게 정말 진짜라면 아 뭐 네 인생 뭐 평생 그렇게 사세요 뭐 불쌍하네. 2번 아니 유부남들이 나의 어린 처녀 꼬신을 레퍼토리는 어쩜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냐 소름 돋는다. 아 그 말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며 네 글 읽었다. 아내한테 정의 없고 의무감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 마음 가린대로 해라. 그래갖고 뭐 상간녀 타이틀 달고 걔 시궁창처럼 살아가는 거지. 뭐 어때 인생 한 번뿐인데 하드코어 난이도로 사는 것도 괜찮아. 파이팅하고 종종 글 올려라. 3번 지금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너랑 재혼했다고 칩시다. 그럼 저 인간이 당신이랑 꽁냥꽁냥 살 거라고 믿어요? 아니 그냥 똑같아. 님은 집에다 쳐박아두고 딴 년이랑 놀아날 인간이라는 거에 내 인생 다 간다. 나에게 너무 특별하게 대한다고 그게 찐사랑이라고 나는 다를 거라고 착각 좀 하지마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모두 현 부인이 예전에 다 느꼈던 감정들이야. 4번 아이고 참네 마누라 어 자식 두고 딴 년이랑 놀은 새끼가 좋은 놈이냐 그게 1등이요? 5번 키다리 아저씨 같다 소리하고 자빠졌네 넌 그냥 꽁파야 첩도 아니고 그냥 꽁파 놀이게 실컷 가지고 놀다가 결국 버림받게 될 개 비참한 시궁창인 인생 근데 그걸 찐사랑이라며 포장지를 하고 자빠졌네 지금 현실이 막 꿈만 갖고 그래? 어? 야 그리 당당하면 유부남 사장이랑 만난다고 니네 부모님한테 자랑 좀 해봐라 꼭 보면 그래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모자리 같은 것들이 있지 먹어도 모르는 애들 많습니다 6번 내가 내 학교 동창 중에 너 같은 년이 하나 있는데 아니지 둘 있었는데 한 년은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절교했고 20대 초반때 그리고 또 한 명은 내 친한 친구랑 셋이 친한 사이라서 절교까지는 못하고 그냥 간간히 다른 친한 친구한테서 소식 정도만 전해 듣는 편인데 그래 뭐 절교나 절교나 다름없는 거지만 어쨌든 첫번째 걔는 너무 일찍 절교하는 바람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고 물론 뻔하겠지만 두번째냐는 말이지 지 20대를 그 미친 사장님한테 놈한테 다 바쳤다고 보면 된다 맨날 이혼한다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거의 15년을 가지고 놀던데 이혼한다 한다 하는 놈이 둘째도 같고 그 자식이 집에 가서 또 지 마누라한테는 세상 너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거야 너도 뻔해 그리고 그 친구 올해 나이가 40이다 40 당연히 결혼도 못했지 첫질만 하면서 이혼하길 기다리다가 나이 30 중반에 버려지고 이래저래 그지같은 연아놈 하나 물어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결국은 양아치라 결혼 못했어 물론 지도 똑같지만 올해 나이가 40이다 40 내가 보기에 너도 결혼 글렀다 7번 아니 마누라 포함해가지고 자식까지 멀쩡한 가정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딴 여자한테 눈길 여지 스킨십 다 주는 인간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냐 머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네 그런 놈이 너 말고 또 다른 여자 볼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는 거야 어? 그리고 지금 그러는 거 너한테 환심 사가지고 한 번 잡아뜨리는 거 혹은 첩 땡파 아니면 딱 한 번 엔조이라고 하는 거야 얘야 정신 좀 차려라 8번 글이 너무 유치해서 주작 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블륨카페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유치하고 멍청하고 거지 같은 것들이 천지 빛깔이요 그래서 감히 주작이란 말도 못하겠다 9번 야 고작 20만원 목걸이랑 마시멜로 이딴 거에 넘어가버리네 어? 야 좋은 1등 신랑감이 도대체 언제부터 외관 여자한테 찍쩍거렸냐 어? 야 그래 어린애들 다루기 참 쉬워요 뭐 좀 잘해주고 살살 사주고 하면 다 넘어가 좋다고 헤헤 추가 댓글보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추각을 올려요 지금 저랑 사장님의 사랑을 하룻밤 불장난으로 가볍게 여기는 댓글들 너무 기분 나쁘네요 님들이 쓴 글의 내용들 보면요 저와 사장님은 그런 이야기 안 나눴을 것 같아요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굳이 올린게 아닌데 지금 저희 사랑을 너무 우습게 하니까 적어볼게요 일단 일단 20만원 목걸이로 말들 되게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부담돼서 여기다 적으면 욕먹을까봐 안 적은 건데요 처음에 20만원 목걸이 사준거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평소 제가 갖고 싶어하던 명품이나 구두 비싼 옷들 화장품도 다 사줬고요 그리고 레파토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는 찐사랑이야 사모님이랑 그동안 같이 살면서 싸운거 전부 다 자세히 저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전부 다 이야기해주면서 내가 다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나는 너무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이 때문에 참는거다 그래서 저는요 부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사장님은 집에서 애정도 없는 자기 마누라한테 의무감을 잘하다 보니까 속으로 다 골마지고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저한테 기대고 싶대요 저만 보면 힘이 나고 물론 처음엔 그저 막내동생 같았지만 여러가지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살아보고 싶다 이건데 어? 또 그뿐만인 줄 아세요? 저한테 얻어주겠다는 집 사장님 집에서 가까운 곳이고 당장은 매일같이 못 있겠지만 시간 날 때 무조건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상관연 소송 이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사장님한테 저는 돈도 없고 그런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랬더니 걸릴도 없을테지만 걸려도 내가 다 내줄게 걱정하지마 그리고 그전에 이혼할건데 걸릴게 뭐가 있냐 이렇게 저를 안심시켜주셨다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아는 분도 바람피셨는데 끝까지 바람핀거 안걸린 채 이혼까지 가셨대요 사장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걱정말라고 하셨고요 계속 그래요 너는 젊고 처녀인데 나같음 유부나마 사랑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매번 저를 위해 이벤트 해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저한테 안절부절한다고요 왜 내 마음이 돌아설까봐 내가 갑이라고 그리고 아내부는 결혼할 때 들고 온게 혼수가 전부라서 위자료나 양육비 이런것들 우리 사장님한테는 얼마 안된다고 했어요 또 그전에 안걸린 채 이혼도 할 수 있다 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 해도 아쉬운 사람은 그 와이프지 사장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고도 제가 갖고 놀아지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제가 사모님보다 어 사장님이랑 사장님 시댁 아니 저희 시댁에 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진짜 부인이 되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제욕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걱정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이해는 할게요 하지만 그런 걱정하실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댓글 1번 너무 유치해서 오히려 더 주작이 아닌 것 같네 야 얘 너무 위험한데 달달달달 2번 차라리 관심 받고 싶어서 주작한 거라고 해라 그런데 정말로 주작이 아니라 진짜라면 그냥 너는 나이 많은 남자한테 홀랑 속아서 넘어간 바보야 3번 아니 상관여 소송 걸려도 사장님이 다 대해준다면서요 근데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당장 와이프한테 연락해가지고 단판 지어요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우리 둘이 사랑하게 얼른 빠져라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꼭 사장님 뺏고 승리해서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말종이랑 영원히 시공창에 쳐박혀 딩굴딩굴 굴러살길 바랍니다 아니 와이프한테 움츠려 있을 필요가 있냐고 기다리지 말고 저질러요 지금 당장 파이팅 4번 그래 뭐 진사랑이네 야 진짜 부럽네 엄마한테 자랑해라 5번 괜찮아요 어차피 누가 말려도 안 들을 거니까 화끈하게 세컨드 생활 누려봐요 이번 생에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긴 이미 틀렸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라도 마음껏 누려야겠죠 6번 아이고 나이 어린 똥몽청이 제대로 물었구만 아이고 그 남자 좋겠다 깔깔깔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연은 주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불륜카페 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사기 같은 거 당할 때 보면 너무 오그라들잖아 아니 저거를 왜 당해 바보 아니야 그거랑 똑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에 속고 당하고 5년 10년씩 세컨드로 살면서 자기 기남이라 그러죠 기원 남자 자기 남친이 얼른 이혼하길 기다리면서 어쩔 줄은 몰라 지들끼리 서로 꽁냥꽁냥 위로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